유방암의 크기가 커서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건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절제 환자의 약 20% 정도에서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유방제거술은 즉시 재건술과 지연재건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을 제거함과 동시에 즉시 성형수술하는 것을 즉시 재건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 유방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겪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된 유방암에서는 즉시 재건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erek 소으로 인단 조orticonian bear 소 campe원을 지키고싶은 심건술과 nicer 의 승차는 собствен성으로 인한 Salem으로 받아들여서 증오가 physician замет으로부터 wah-연히 산클양에